자 오늘은 의류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건데 여러분 의류산업이 원단 때다가 디자이너 고용해서 재단하고 봉제한 다음에 상표 붙어서 파는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이게 아니랍니다. 그 충격적인 실상을 한번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산프로티비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뭐 아닌건 아니죠. 아 그래요? 맞긴 맞는데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모르셨던 분들은 약간 좀 배신감이 들기도 하는 저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 옷을 샀어요. 아 그러면 이 회사에서 전략회의를 하는거죠. 아 이번에 무슨 옷을 만들까. 자 그러면 무슨 원단을 쓸까를 생각을 해서 원단을 구해봅시다. 디자이너를 붙여서 자 한번 디자인을 해보세요. 재단을 딱 하고 봉제를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괜찮죠? 상품성이 있죠? 그러면 표 붙여서 팝시다. 의료회사가 스스로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건 전혀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배신감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비싼 명품 티셔츠를 샀어요. 네네. 근데 이주호 기자가 짭을 샀어요. 네. 근데 그 제 명품 옷과 이주호 기자의 짝퉁 옷이 그 딱지 붙은거 말고는 같은 옷이라면 그럼 안되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왜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오늘 주요한 내용이 될건데요. 사실 최근에 제가 산프로TV를 보다가 중국 갔다 오신 분들이 했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MLB가 생각보다 되게 잘 팔린다. 그런데 잘 팔린다는 거를 넘어서 비싸다. MLB가 되게 그때 그분 얘기는 아디다스보다 비싸다 그랬나?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아디다스보다 MLB가 비싸다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중국 사람들이 MLB가 미국건 줄 아는게 아닐까?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이요. MLB가 미국건 줄 아는거 아닐까요? 그쵸. 아 그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거는 그냥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안다고 넘어가시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MLB는 옷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MLB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우리나라도 따지면 KBO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KBO가 옷 장사하고 모자 장사하고 그러지 않는 것처럼 MLB도 옷 장사, 모자 장사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MLB는 야구를 관리하는 그런 단체고 MLB라는 브랜드는 MLB 우리 모자도 있고 옷도 있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FNF라는 회사가 만들죠. 그러니까 FNF라는 회사가 자기가 옷을 만들어가지고 MLB에 딱지를 붙여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MLB는 한국 브랜드입니다. 한국이 만들어서. 그러면 디자인을. 그런데 디자인도 MLB가 할 리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야구하는 사람들이 무슨 옷을 디자인을 해요. 그렇겠네요. 디자인도 하고 원단도 고르고 생산도 한 다음에 딱지만 그냥 붙이는 거죠. MLB라는 딱지를.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중국의 바이두에 한번 검색해봤어요. MLB를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그런데 거기에 써 있는 게 MLB가 비싼 옷이어야 합니까?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있고. MLB가 나이키보다 비싼 이유. 이런 거 있고. 이게 터무니없이 비싼데 자신을 명품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약간 이게 부정적이라고 보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우리도 나 샤넬 좀 별론데. 솔직히 내 스타일은 아니. 프라다 정도를 명품으로 쳐야 되나? 프라다가 굳이 이렇게 비싸야 돼?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MLB가 비싸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그냥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보다 비싸야 돼? 그 얘기는 나이키급 아니야? 네. 나이키급만 돼도 세계적인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MLB의 이미지가 그래도 고가 제품으로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한국에서 MLB 얼마에 팔리나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 MLB하고 한국 MLB의 차이. 이런 거. 이게 뭐냐? 한국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 거인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진짜 MLB를 미국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나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리는. 이게 참 특이하죠. 이게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애국 소비를 막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 제품 잘 안 사고 그런다. 그런데 MLB는 왜 비싸게 잘 팔리냐. 그러면 미국은 잘 그러는 거 아니야? 오늘 이거 방송 중국분들 안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설사 한국 거라는 걸 알아도 14억이라는 인구가 다 통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구매력이 좀 있는 소비자들은 자기 취향에 맞춰서 소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MLB라는 것들이 잘 돼서 중국의 매장이 작년 말에 840개였는데 올해 말에 1100개로 늘릴 거래요. 중국 배출도 증권사 전망을 보면 올해 9천억으로 한 50% 이상 성장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 지금 아까 나왔던 거 중에 한국 MLB 가격이 왜 이렇게 싼가요? 이거 있고. 한국에서 얼마 팔리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파는 가격이 한국보다 한 30% 비싸답니다. 그렇구나. 그것도 좀 의외죠. 우리는 당연히 중국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구매력이 좀 낮으니까 거기다가 좀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쓸어갑니다. 그러겠죠. 우리도 외국 나갔을 때 한국보다 싼 거 있으면 싹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따위공, 보따리상들이 싹 긁어갑니다. 그렇겠네요. 그래도 좀 남게 파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이게 잘 팔리게 되면 한국에 있는 면세점이나 한국 매장에서도 매출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이게 우리나라 회사가 만든 제품인데 이름이 MLB야. 이게 뭐냐. 그러면 MLB는 사실 더 정확하게 가보면 뉘에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뉘에라요? 네. 뉘에라는 회사가 있는데 1920년에 만든 미국 브랜드인데 여기는 진짜 MLB 모자 만드는 데예요. 아... 패션 모자 말고 야구 선수들용 모자. 그거를 만들다가 1990년대 들어서 영화감독 스파이크리가 양키즈의 모자를 커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네네. 선수들 쓰고 다니는 모자를. 그러면서 이게 그냥 약간 패션같이 그렇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일반인들이 야구 모자를 쓰게 다녔는데 이거에 대한 MLB라는 브랜드를 쓸 수 있는 라이센스를 FNF에서 갖고 와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보면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보면 뉘에라 거는 뉘에라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이거 딱지 붙여놓은 것도 있고. 네네. 그리고 여기 보면 MLB 써있는 차이가 있죠. 이건 FNF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한국에 대한 라이센스를 MLB 모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것도 원조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도 왠지 그러면 뉘에라 거 살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상에서 그런 논쟁이 또 있어요. 야 FNF는 딱지만 붙인 거야. 뉘에라가 원조야. 이런 논쟁도 좀 있는데. 사실 그 딱지만 붙였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섬유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이 디자인하고 브랜드의 영역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좀 유명한 핸드백 제조회사 시몬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브랜드를 얘기할 때 굉장히 회자되는 회사인데 시몬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드는 핸드백은 버버리, 코치, 마크 제이콥스를 비롯한 한 30여 개 명품 회사의 가방을 우리나라의 시몬르가 만듭니다. 토리버치 비싼 거 딱 사러 갔는데 샀어요? 네. 시몬르 가방 사셨네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OEM이라고. OEM, ODM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 시몬르에다가 토리버치가 됐던 마크 제이콥스 됐던 코치가 거기에 멋있는 디자이너들이 있잖아요. 머리도 노랗기도 하고 옷도 이상한 거 입고 이런 거 입은 사람이 막 그려가지고 쫙 만들어가지고. 아, 이거 만드는 거는 애들이 만들어야지. 나는 영감하고. 야, 이거 좀 만들어와. OEM.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시몬르에서 막 가방을 가지고 와서.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괜찮은 거 같은데요? 코치. 그게 ODM.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명품 옷과 이주우 기자의 짝퉁 옷이. 사실은 딱지만 다르지 같은 옷이었다.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 뭔가 좀 배신감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좀 효율적인 소비자니까. 합리적인 소비자니까. 합리적인 소비자니까. 딱지 없어도 되니까 그런 물건을 사야지. 그런데 패션 산업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됐으면 ODM 업체가 굳이 브랜드 회사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브랜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섬유산업을 살펴보면 방적 방직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원재료인데 원래료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실 만드는 원재료, 면화라든지 아니면 합성섬유, 플라스틱에서 실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 실을 면으로 만드는 과정. 이게 방직 방적 회사예요. 방직 방적 회사로 유명한 우리나라 회사들은 태광산업이라든지 전방, 일심방직, 국일방적.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옷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실 만들어서 면까지 만들었으면. 그다음에는 옷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옷을 만드는 산업이 OEM, ODM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단을 구매해서 옷을 제조하는 건데. 브랜드 회사가 제품을 발출을 하면 OEM, ODM 업체가 그 주문을 받아서 원부자재 업체들한테 염색 가공, 이런 업체들한테 그 주문을 넣고 그 물건을 해외 하천공장으로 보내죠. 해외 하천공장은 부자재를 받아서 옷을 만들어서 브랜드 업체로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분이나 니트 같은 얘기들도 있는데 기본 소재,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세시럽이나 상하상역 같은 회사가 만들고요. 우분은 약간 기능성 소재. 그러면 영원무역이나 호전시럽 같은 회사가 만듭니다. 그런데 OEM, ODM 얘기할 때 조금 아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한데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한세시럽이 만드는 옷이에요. 갭, 올드네이비, H&B, 아메리칸이글 이 회사들 다 그냥 한세시럽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갭이 그거 가져다가 딱지 붙여서 파는 거죠. 그러면 세하상역에서는 뭘 만드냐. 아베크롬비, 언더아머, 자라 이런 거 만들어요. 똑같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갭이란 브랜드로 나온 옷이 한세시럽이 사실은 만든 거고 사실은 갭이라고 만들어오는 옷이 상하상역에서 만드는 옷이고 딱지가 언더아머냐 갭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빨리 결론으로 가야 하나? 아닙니다. 우리 아직 브랜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궁금한 거는 의류산업은 브랜드가 다입니까? 그러니까 OEM, ODM 업체 갖고 오면 잘 만들었구만 갭 이런 거 정도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생각도 들겠죠. 아니, 결국 부가가치는 브랜드 회사가 제일 많이 가져가는데 실제로 옷을 만들고 디자인하는 건 OEM 업체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OEM 업체 입장에서는 나도 좀 옷, 내가 만들어서 좀 팔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섬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직접 옷을 만들어서 브랜드로 팔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필라, 코리아 이런 데 필라를 자체적으로 만들잖아요. 만드는 건 물론 최종 OEM은 그쪽에 하겠지만 그거를 한섬의 타임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도 직접 유통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OEM 산업들을 분석을 할 때 브랜드 산업 말고 OEM 산업을 분석을 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에다 소비를 많이 하니까 이 기업들은 사실 문제가 가격이나 양을 스스로 정하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팔지, 얼마에 팔지를 정하지 못해요. 그런 건 브랜드 업체가 하는 거군요. 그렇죠. 브랜드 업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 옷을 갖다 팔거나 그럼 내가 그걸 70만 원으로 내려서 팔거나 이거는 브랜드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럼 OEM, ODM 업체들은 10만 원에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100개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만들어 오는 거고 장사 잘 안 될 것 같은데 한 90개만 가시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을 평가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측면도 있는가 하면 브랜드가 잘 팔리면 대박이고 안 팔리면 쪽박이잖아요. 사장님이 망했어요. 아울렛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주문을 넣었으니까 사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OEM, ODM 업체는 안정성은 있지만 뭔가 업사이드가 약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분석할 때 주로 쓰는 방식이 미국의 의류 소매 판매하고 의류 재고 의류 소매 재고를 비교해 보는 것들을 많이 해요. 의류의 소매 판매가 많이 늘었는데 재고가 별로 없다. 그러면 앞으로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네. 브랜드 업체가 의류 쪽에다가 주문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3% 앱의 데이터 센터가 보면 미국의 의류 소매 판매하고 의류 소매 재고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재고가 너무 많은데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싶으면 앞으로 OEM, ODM 업체들의 주문은 좀 덜 들어오겠구나.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의류 판매가 좀 쭉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겠구나. 최악이 의류 소매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데 재고가 늘어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주문이 줄어들겠구나. 그래서 보면 요새 OEM, ODM 업체의 주가 좀 약세인데 보시면 살짝 의류 소매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재고는 살짝 늘어나고 있네요. 그러면 안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다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OEM, ODM 업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자체 브랜드가 있어요. 직접 내가 브랜드를 가지고 내가 디자인해서 내가 주문 넣어서 옷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유통하는 거. 그러니까 브랜드 업체가 하는 건 사실 옷을 파는 겁니다. 딱지 붙여서 파는 거. 그러니까 필라 코리아라든지 필라 코리아는 필라라는 브랜드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섬 같은 경우는 타임이나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신세계 인터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턴보이라는 브랜드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직진출이나 직수입도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가 국내에 직접 진출을 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진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키가 나이키를 팔고 이런 게 직진출.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업체가 수입을 해와서 판다. 그러니까 물건을 띄워다 파는 거죠. 이러면 또 이게 직수입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켈빈클라인 청바지 입다가 한동안 켈빈클라인 청바지 없어졌다가 다시 켈빈클라인 옷이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치코 런던 이런 것도 기억나요. 있을 때 잠깐 있다가 잠깐 없어졌다가 벤네통도 잠깐 사라졌었어요. 그런 게 직진출이나 직수입이냐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해외 업체가 직접 들어왔다가 아예 장사가 안 되네 그러고 철수하면 없다가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가 내가 그걸 사다 팔아야지 라고 해서 팔면 또 이게 생기기도 하고 이게 브랜드의 어떤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라이센스라는 게 또 있는데 라이센스는 뭐냐면 국내 업체가 해외 브랜드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와서 생산은 어차피 OEM 맡기는 거니까 디자인 생산 그러니까 유통을 직접 하는 거예요. 딱지도 내어붙이고 그러면 브랜드 업체가 해주는 건 없습니다. 브랜드 업체가 해주는 거는 그냥 라이센스 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랜드의 뉴발란스 뉴발란스는 이랜드가 하는 겁니다. 뉴발란스 뉴발란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뉴발란스가 하는 건 오늘 배신 많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MLB 같은 경우는 FNF라든지 디스커버리를 하고 있고 감성커퍼레이션 스노우피크 스노우피크는 일본의 캠핑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국의 감성커퍼레이션 회사가 라이센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다 만들고 브랜드도 갖다 붙여서 램파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게 참 만만치가 않은 사업인 게 예전에 폴로가 한국의 두산에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폴로가요? 폴로를 두산이 사다가 보니까 이게 장사가 좀 잘 되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럴 거면 라이센스 피만 받지 말고 내가 직접 해볼까? 폴로가 직접 진출했어요? 그래갖고 알프로네이 직접 들어오기도 했어. 푸마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랜드가 하다가 장사 잘 되네. 그래가지고 푸마가 들어와서 푸마 코리아를 만들어서 직접 사업하고 코치 같은 경우도 신세계인터에서 직수입을 하다가 코치가 직접 한국에 진출을 하기도 하고 몽골레르 같은 경우도 신세계인터가 좀 하다가 한국에는 싼이 많아요.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직접 장사를 하다가 잘 됐나 싶으니까 직진출로 바뀌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거는 그리고 나서 매출이 되게 급감했습니다. 급감을 했다고요? 직진출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만 딱지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유통을 어떻게 하냐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그럼 한국에 있는 브랜드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들은 단순히 옷 갖다 딱지 붙여서 그냥 파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한국 사람들 취향과 브랜드에 적합한 옷을 요청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마케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매출이 좀 더 잘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글로벌 바이어들한테 잘 팔릴 것 같은 제품들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제품들을 한국에다가 투입하는 유인이 좀 있는 거고 한국 업체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트렌드를 읽어서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브랜드 딱지 붙여서 파는 것만이 그 업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저는 사실 그 생각보다도 이야기하는 거 쭉 듣다 보니까 브랜드가 갑이네. 갑이죠. 우리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야 되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야 한국의 품화 잘 된다. 우리 직접 진출하자. 라고 했을 때 또 실패했던 경험들 이런 거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던 유통망과 마케팅 능력 또한 브랜드 그 딱지 말고 브랜드사의 역할인 거죠. 브랜드사라는 거는 이제 라이센스를 받았어도 내가 예를 들어서 뉴발란스 라이센스를 받은 이랜드야 그러면 이게 하나 브랜드잖아요. 그 브랜드사가 마케팅 유통 그리고 거기에서 디자인을 선별하고 트렌드를 읽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그냥 국내 업체가 이랜드가 뉴발란스 갖다가 딱지 붙여서 판다 그러면 이랜드가 뉴발란스를 딱지를 붙여서 파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뉴발란스가 직접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좋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 자체 브랜드를 하는 거는 필라 같은 경우는 필라가 옷을 만들어서 필라 딱지를 붙여서 팔다가 그냥 필라를 샀죠. 글로벌 필라를 사서 그렇게 이제 자체 브랜드가 된 거고 몽클라르 같은 경우는 장사가 된다. 몽클레어 같은 경우는 장사가 된다. 그러니까 직접 진출한 케이스.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MLB는 FNF가 라이센스를 하고 있고 스노우피크 같은 경우는 감성 코퍼레이션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라이센스 사업의 문제점을 아까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직접 들어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위험을 어떻게 해제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라이센스라는 MLB 같은 경우는 그 위험이 좀 적어요. 왜요? 거기 야구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네. 한국에서 옷 장사가 잘 돼? 그럼 우리가 직접 진출해볼까? 할 수가 없잖아요. 없네요. 없네요. 그런 차이가 있고 스노우피크 같은 경우도 감성 코퍼레이션이 스노우피크가 캠핑 장비 회사잖아요. 거기에 의류가 거의 없어요. 사실 스노우피크 옷이 아웃도어 이렇게 있으면 뭔가 캠핑이랑 잘 맞는 것 같잖아요. 네. 잘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웃도어 브랜드 캠핑 장비 회사의 아웃도어 브랜드구나 라고 생각하라는데 그 일본의 매장에 가보면 옷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은 감성 코퍼레이션이 디자인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붙인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감성 코퍼레이션을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라이센스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갔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저도 생각이 아니 뭐 스노우피크 딱지 붙였다가 그냥 판 거잖아요. 이런 그랬더니 그분이 해주셨던 얘기가 패션업계는 원래 딱지 붙여서 파는 거다. 그게 설사 코롱이라고 하더라도 네파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OEM ODM을 껴서 브랜드 회사는 이거를 이제 그 픽하고 선정하고 유통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단에서 옷을 누가 만드는지는 원래 그 브랜드하고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 물론 그 옷을 만드는 OEM ODM 업체의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브랜드 회사가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딱지만 붙여서 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게 라이센스를 하는 기업들의 약간 미스매치의 문제들도 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닥 같은 경우에 코닥이 굉장히 특이했죠. 그러니까 MLB가 대박이 났을 때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거는 MLB가 사실 그 야구모자를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닥이 옷을 만드니까 어?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코닥은 누가 봐도 필름 회사인데 여기서 옷을 만든다고? CNN도 있어요. CNN도 있고. 뉴스 통신... 뉴스 사는데... 집. 집. 지프. 아, 지프.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야, 신기하다. 재밌다. 그렇긴 한데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입는 옷과 그 브랜드가 약간 매치되지 않는 아, 그래서 미스매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뭔가 코닥 옷을 입고 다니면 처음에 사람들이 신기해서 쳐다보고 나도 막 난 뭐 난달라 이게 되는데 점점 보다 보면 좀 웃기단 말이에요. 아, 그럼 뭐 코닥 옷이야?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MLB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잘 맞아. 되게 잘 녹아들었던 거고 스노우피크 같은 경우도 캠핑 장비 회사가 아웃도어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일본의 캠핑 브랜드의 아웃도어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뭐 아까 라이센스 사업의 문제 다른 장사 잘 되면 밀고 들어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코닥은 그런 게 없잖아요. CNN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센스 사업의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보여졌어요. 근데 오히려 미스내치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MLB는 어차피 옷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 안 들어오는 거고 스노우피크 같은 경우도 옷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고 매장을 같이 설치를 하더라도 스노우피크 매장에서 옷을 같이 판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나갔을 때 여기서 그 브랜드가 한국 브랜드예요. 한국에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여라고 하면은 그거를 브랜드 하나를 인식시키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홍보비 광고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글로벌하게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를 갖다 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LB를 갖다 넣었더니 야 이거 나이키보다 비싸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이키정급의 브랜드로 인정을 받는 거고 사실 이게 나이키급의 브랜드냐 아니냐에서는 그건 없는 건데 그리고 스노우피크 같은 경우도 지금 대만으로 진출을 했고 중국에 진출을 할 건데 거기서 저런 걸 보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도 일본에 대한 되게 나쁜 감정들이 있는데 일본 물건가 그렇게 잘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서로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일제가 좀 꼼꼼하고 좋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제조업이 발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제 밥솥 이런 거 되게 높게 쳤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워낙 잘 만드니까 그런 건 좀 사라지긴 했지만 그러면 캠핑용품 같은 경우는 기능성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벼워야 되고 컴팩트하게 잘 포장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약간 기능성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노피크 같은 제품들이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웃도어 기능성 의류가 들어갔을 때 그것을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것도 저는 요새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예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 것이냐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사업이라는 걸 보면 그러니까 브랜드를 유명한 브랜드를 갖춰 쓴다는 거는 굉장히 인지도를 높이거나 광고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유의미한 것 같아. 그리고 라이센스라는 게 그냥 단순히 딱지만 붙여서 파는 거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진짜 이게 단순히 딱지만 붙여서 파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를 관리하는 거 옷의 품질을 관리하고 어떤 디자인을 채택하고 유통망을 관리하고 고객을 직접 만나는 이런 부분들에서 역할을 한다고 보니까 그럼 브랜드 회사가 하는 일이 꽤 많구나. 그런데 이 브랜드 회사를 좀 OEM, ODM 회사들도 내가 어차피 브랜드 회사가 마진이 제일 큰데 나도 해봐야지라고 하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빌려다가 돈을 내고 쓰는 건데 그러면 좋은 브랜드 그냥 갖다 쓰는 건 무조건 좋은 거냐라고 해서 봤더니 직접 밀고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유행을 탄다는 거죠. 거기서 유행 타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이건 특정 브랜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얘기해도 되겠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노스페이스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한국에서 팔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또 노스페이스가 직접 들어갔어요. 그럼 시장이 제한되는 게 있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의류도 우리가 아웃넷 가면 사장님이 미쳤어요 행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70%, 80% 할인하는 경우 그러면 사실 옷이라는 게 디자인 바뀐 옷이 디자인이 엄청나게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계절이 지나고 나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른바 땡처리 같은 거라서 가격을 싸게 해서 팔면 어쨌든 마진이 워낙 크니까 원단값만 받고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거해서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노스페이스 되게 고가의 옷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거기 교복으로 입고 다니면 허용심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스페이스 딱 잠바 입고 비싼 거 딱 입고 갔더니 야 너 고등학생이냐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트렌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 좀 들었었고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 30% 정도 더 비싸게 팔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면세점이나 한국 매장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브랜드 전략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구나 싶은데 MLB는 중국에서 굉장히 브랜드 사업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스노우피크 같은 경우는 일본 브랜드니까 중국 사람들이 스노우피크라는 걸 어떻게 인식할까 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만약에 스노우피크가 옷이 되게 잘 팔렸어 그러면 또 한국 기업이 먹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와 옷장사 참 편하게 하신다. 그랬다가 조금 얘기 듣고 나니까 진짜 어렵겠다. 이러다가 조금 더 듣고 나니까 아 그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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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거기서 이제 나이키라든지 이런 데가 연구개발이나 마케팅을 남겨 나머지는 다 OEM 맡겼다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브랜드를 스스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다른 브랜드를 라이센스해서 하는 것도 어떤 새로운 새롭지는 않지만 잘하면 글로벌 회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 그렇죠.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와 이거 브랜드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구나. 그래서 와 중국 사람들이 MLB를 좋아해? 그러면은 그러니까 약간 스노우피크를 좋아해?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좀 웃을 수 있겠죠. 아 그거 한국 건데 차마 말은 못하겠구나. 나 말은 안 할래요. 막 이러면서 많이 많이 사주세요. 저희도 좋아해요. 미국 브랜드 MLB 많이 사주시고요. 일본 브랜드 스노우피크 많이 사주세요. 이런 것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게 우리나라 소비재가 중국에서 점점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 팔리는 소비재의 어떤 한계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 볼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MLB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스노우피크가 중국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도 패션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경우도 꼭 설화수라든지 LG생건이라든지 꼭 거기 브랜드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그럼 ODM, OEM 잘하고 있는 한국콜마나 코즈맥스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어떤 중견 화장품 회사가 중국에 아니면 다른 해외에 있는 좋은 브랜드를 라이센스해가지고 중국에 맞춰서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도 다른 나라 소비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브랜드 사업이라는 게 진짜 의류뿐만 아니라 그럼 다른 산업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네요. 예를 들어서 LG마그마가 거기도 자동차 OEM 자동차 OEM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 통짜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뭐를 붙일까요? 3% 자동차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만들 수 있죠. 네. 한번 할까요? 옆에다 이주호 기자입니다. 권수 팀장입니다. 그냥 생각해도 안 팔릴 것 같아. 그 얘기도 재밌었다. 스노우피크가 들었던 얘기인데 저기 근데 왜 스노우피크에서 브랜드를 받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 전에 여기 사장님이 2012년 기사인데 라이브플렉스라는 회사의 사장이었었대요. 그 회사가 텐트 만드는 회사인데 텐트 ODM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로벌 브랜드들한테 그 ODM 텐트를 다 만들어 디자인까지 다 해서 이거 어떻습니다 하고 납품을 했던 고객사가 스노우피크였다는 거예요. 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의류를 만들어서 아예 스노우피크 딱지를 붙여서 스노우피크에다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스노우피크 딱지를 붙여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받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보니까 2012년 기사의 제목이 스노우피크와 코베아 텐트가 같은 제품?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참 브랜드의 세계는 2012년에도 신기했고 2023년에도 신기하구나.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스노우피크와 코베아 텐트가 같은 제품? 와 이게 벌써 한 11년 전 기사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코닥은 잘 안 되고 디스커버리는 요즘에 가보면 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차이인지 했는데 그것도 약간 있었네요. 브랜드를 브랜드가 사람들의 심리에 잘 녹아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브랜드 선택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검증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라 오다가 다 들었던 얘기인데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됐거든요.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어떤 다큐멘터리 재단 그리고 채널 방송의 어떤 그 브랜드를 우리나라 더 네이처 월딩스가 받아와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 다큐멘터리 채널이 주고 있는 이미지하고 아웃도어가 잘 맞는다는 생각 들면서도 반대로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거를 너무 잘 아는 서구권으로 가면 저 방송국 직원인가 이렇게 국가별 인식에도 좀 차이가 있대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KBS 잠바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직원이죠. 그런 거죠. 직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CNN도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오 CNN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또 잘 안 먹힐 수도 있는 브랜딩이라는 게 정말 흥미로운 세상이네요. 그러니까요. 와 재밌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신 권순이 취재팀장 역시 3프로TV의 보배같은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폐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